성우님 예쁜 꽃 그것만 하면 돼. 안녕하시오. 반갑소 반갑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꼬마 장갑구실이요. 부채를 밟고 있어. 날이들 덥지 않으시오? 날이들 덥지 않으시오? 얼마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시였소? 얼마까지 알아보고 있었소? 오천 양형은 되겠어. 오천 양형은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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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어 그래요 그럼 삽시다. 여기서 예쁜 꽃 한번 보여줄까? 예쁜 꽃 아이구야 졌다. 보여줄까? 예쁜 꽃 아이구야 졌다 아이구야 졌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잘했다. 성우님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그래요 고마워요 많이 팔아요. 고맙소 고맙소. 감사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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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여기 있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어. 언니들. 덥지? 덥지? 부채 살래? 부채 살래? 부채 살래? 부채 살래? 부채 살래? 부채 살래? 자 택했고. 속 예쁜 꽃. 자 하나 둘 셋. 아이 졌어 졌어 졌어. 덥고. 부채 주고 돈 받으세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신명이야 신명. 신명이야 신명. 신명이야 신명. 이거 해볼까? 나은이들. 나은이들.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시오. 쉽게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부채를 팔고 있어. 부채 사시오. 많이 팔아요. 많이 사세요. 부채 해주시고 부채 드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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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밥 먹을 수 있어 우리. 우리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 밥 먹자. 15냥이야. 어이구야 셋. 이야. 여기. 여기.